구약 성경 795쪽에 있습니다. 욕기 34장 3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지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욕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욕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미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5장 계속하겠습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욕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계속해서 욕에게 자신의 주장을 가르쳐줍니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욕이 하였던 이야기, 물론 지금까지 엘리후는 욕과 세 친구 사이에서의 이야기들을 쭉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마지막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욕에게 또 다른 세 친구에게도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엘리후는 욕을 향해서 욕이 잘못한 것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좀 알고 좀 하나님 나에게 그 죄를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좀 회계를 좀 해라. 이렇게 회계를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아는 대로라도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조그만 것이 있더라도 그걸 좀 아는 대로 말하라. 라고 하면서 회계를 강요합니다. 그대가 34장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래기를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좀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신의 그 죄도 깨닫고 자기 자신의 그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욕에게 회계를 강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욕이 말하는 것이 정말 되게 뭐랄까요. 되게 지혜롭지 못하다. 되게 무식하다. 이렇게 욕을 무시하면서 좀 정죄하는 말도 합니다. 35절에 욕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욕이 정말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 욕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받고 이 시험을 받아야 될 것,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될 그 이유가 그가 정말 악인과 같이 대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욕을 정죄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 34장에 나오는 이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욕이 그동안 했던 다른 세 친구와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욕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엘리후도 잘 들어주지 않는구나. 욕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다른 친구들이 말하였던 그런 논리들, 원리들,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욕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의 또 다른 이웃들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말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또 일리가 있는 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듣기보다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미 기존에 주장하고 알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엘리후도 욕에게 회개해라라고 그 작은 것,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를 강요하고 또 이 욕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또 무식하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욕을 정죄하는 그 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이 시작되는데 35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세 친구의 경우라면 지금 34장이 끝나고 35장이 시작되기 전에 욕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후는 그동안의 욕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정말 뭔가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이 열정과 또 막 의분에 가득 차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이 욕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말을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그동안 욕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합당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그 욕이 말하는 나의 의로움이라든가 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욕이 했던 그 말은 정말 헛되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욕이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그 대답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말하는 그대의 욕의 그 말은 참 헛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욕이 했던 그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판단과 또 정죄 또 회계를 강요하는 그리고 욕을 정죄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무식하게 말했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그 주장만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그때에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 수 없다는 것,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게시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 내가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 말을 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더 펼치기 전에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하고 또 들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행동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에 그 말 속에서 배워야 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말을 더 들어줄 수 있는 또 그렇게 함께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욕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욕을 정죄하고 또 욕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또 욕이 하는 모든 주장이 헛되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해버렸던 엘리후의 그 주장의 모습이 저와 우리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보다 더 크고 또 모든 것 다 알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또 이해하고 또 이 일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어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